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텍스트 스피치에 새롭게 추가된 샤이프 3HD 한국어 음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API 키를 발급받아 구글 텍스트 투 스피치 서비스를 사용해보신 분이라면, 이번 업데이트가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공감하실 겁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번에 추가된 샤이프 3HD 한국어 음성은 남성 4종, 여성 4종으로 총 8종입니다. 각각의 목소리가 개성있고, 자연스러워서 콘텐츠에 맞는 최적의 음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기존 표준 음성이나 웨이브넷, 뉴럴트 모델과 비교해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선명한 음질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람처럼 감정표현이 가능하며, 특히 한국어 발음과 억양이 매우 정교하게 구현되어 기계음 특유의 어색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샤이프 3HD 음성은 매달 100만자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표준 음성의 400만자, 무료 제공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지만, 샤이프 3HD만의 자연스러운 음성을 추가로 100만자나 더 쓸 수 있어, 유튜브 영상, 오디오북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 음성은 매달 400만자, 웨이브넷 및 뉴럴트 음성은 100만자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른 유료 서비스들과 비교해보면, 이 무료 사용량이 얼마나 넉넉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해보니 샤이프 3HD 음성은 기존의 표준 음성, 웨이브넷, 뉴럴트보다 훨씬 한국어에 자연스러워서, 이제는 샤이프 3HD 음성만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API 사용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음성 변환기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화면 우측 메뉴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관련 정보, 구글 클라우드 사용자 인증 정보, 구글 텍스트 스피치 가격 정보, 텍스트 스피치 API의 할당량 조회, 사용량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좌측 메뉴에는 음성 변환기 업데이트 버전 다운로드 자료실, 음성 피치 속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구글 TTS 변환기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TTS API 키를 입력합니다. 텍스트를 입력한 후, 음성 모델, 재생 속도, 음 높이, 볼륨을 설정합니다. 음성 변환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글이 음성으로 변환됩니다. 중요한 점, 음성 변환 버튼을 누를 때마다 텍스트 정보를 구글에 보내게 되고, API 사용량을 소모합니다. 변환된 음성을 다시 듣고 싶을 때는, 아래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 API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 변환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SHERP3 HD 음성 사용량이 100만자이므로, 변환기록 메뉴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그동안 변환했던 음성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적용 및 재생 버튼으로 변환했던 음성들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변환된 음성은 컴퓨터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필요할 때마다 다시 듣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PI 호출을 줄이면, 무료 사용량을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기록 숫자는 원하는 만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음성 변환 기록은 인터넷 브라우저마다 별도로 관리됩니다. 크롬에서 변환한 기록은 크롬에서만 보입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인터넷 기록을 삭제하면, 구글 API 키와 모든 음성 변환 기록도 함께 삭제됩니다. SHERP3 HD 음성은 아쉽게도 음높이 설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음성 피치 속도 조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구를 통해, 음성 톤 조절, 속도 조절, 저음, 고음 조절, 리버브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작은 서버에서 운영 중이므로, 서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공유하겠습니다. 최대 음성 업로드 용량은 2MB이고, 변환 기록은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오래된 기록부터 삭제됩니다. 음성의 음높이 조절은 여러 프로그램에서 가능하니 테스트 용도로만 사용해주세요. 구글 SHERP3 HD 한국어 음성은 정말 자연스럽고 고품질의 음성을 제공하므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음성 변환 서비스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TTS 음성 변환기를 사용하기 위한 자세한 설정 방법은,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SHERP3 HD 한국어 음성은 정말 자연스럽고 고품질이므로, 여러분의 영상 제작이나 오디오 콘텐츠 제작에 활용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혹시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실제 사용 후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IT 꿀팁과 유용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